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약 6천년, 8천년 전의 바빌론 부자들을 만나서요 부자되는 비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빌론 부자들이 돈 버는 지혜 조지 클레이슨이라는 분이 지으셨고요 궁일미디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황금을 꿈꾸는 사나이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바빌론에서 수레를 만드는 반시루와 수금을 연주하는 코비가 왜 자신들은 항상 가난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요 함께 친구를 찾아가서 부자가 된 비법을 묻습니다. 아카드라는 옛 친구는요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사나이인데요 예전에는 이들처럼 가난했었습니다. 아카드는 두 친구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요 아카드 또한 찾아온 친구들처럼 어느 날부터 자신이 가난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부자가 되고 싶어합니다. 운명을 탓하는 대신에요 꿈꾸는 것을 성취하고자 공부를 하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내고자 알가미쉬라는 부자 선생과 거래를 합니다. 다음 날까지 법을 손으로 써서 복사해주는 대신에 부자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죠. 하얗게 밤을 지새워서 법을 복사해주자 부자인 알가미씨가 이런 말을 해요 부자가 되는 법은 간단하네 버는 것보다 덜 쓰게 자네가 번 돈의 10분의 1은 반드시 저축하게 그럼 자네는 반드시 부자가 될 걸세 1년 후에 다시 찾아온 알가미씨 부자에게 1년 동안 10분의 1을 착실히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벽돌 상인에게 페니키아에 가서 보석을 다 사오라고 돈을 줬습니다. 보석을 팔아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부자가 호통을 지죠. 양에 대해 알고 싶으면 목동을 찾아가고 보석에 대해 알고 싶으면 보석 상인을 찾아가라고요. 힘겹게 모은 돈이 물거품이 되겠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요. 역시나 보석이 아닌 유리 조각만 사갖고 왔다네요. 다시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서요. 이번에는 이자를 놓습니다. 그런데 이자를 저축하는 게 아니라 옷 사고 맛있는 거 사 먹으면서 다 써요. 그래서 또 혼이 나요. 새싹이 다른 새싹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을 돈으로 돈을 버는 생각을 못했다고요. 저는 여기까지 읽으면서 돈의 이치가 놀랍게도 지금과 거의 변함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꿈을 먼저 갖고 돈에 대한 공부를 하고 부자가 된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과 방법을 구하고 버는 돈보다 적게 쓰고 총잣돈을 마련하고 돈이 돈을 낫게 하고 운명을 탓하지 말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계속 실천하라는 것이 아주 지금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어느 날 바빌론의 사루건 왕이 이 아카드를 불러서요. 백상들에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얄팍한 지갑을 두툼하게 만드는 비결 7가지를 알려주죠. 첫 번째 비결은요. 일단 시작하라. 내 지갑에 있는 10개의 동전 중 9개만 써라. 두 번째 비결은요. 지출을 관리하라. 수입의 90% 내에서 예산을 짜라. 세 번째 비결은요. 돈을 굴려라. 투자와 복리를 이용해 수익을 올려라. 네 번째 비결은요. 돈을 지켜라. 원금을 안전하게 지켜줄 곳에 또 언제라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곳에 적정한 이자를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라. 다섯 번째는요. 당신이 집을 가져라. 임대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 비결은요. 미래의 수입원을 찾아라. 노후를 위해서요. 일곱 번째 비결은요. 돈 버는 능력을 키워라. 공부하고 배워서 능력을 키워라. 수천 년 전 바빌로니아를 건설한 수메르 사람들은요. 종이가 발명되기 전이라 축축한 진흙판에 그릇을 새긴 후에 토판을 불에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토판에 전설과 역사, 시, 왕의 칭령과 법, 편지를 기록했고요. 토지 문서와 약속어음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모래먼지로 덮인 도시의 잔해에서 이 수십만 장의 토판이 보관된 거대한 서고를 발견해냈는데요. 이 책 안에도 시리아에서 노예로 살던 다바시르라는 노예가 탈출을 해서 고향에 돌아가서 빚을 갚으면서 부자가 되는 과정이 다섯 개의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토판에 기록한 것을 번역한 글이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빚을 갚기 위해 버는 돈의 1알은 저축을 하고 7알은 생활비로 쓰고 2알은 빚을 갚는 형식으로 바빌론의 부자가 알려준 대로 실천해서 빚도 갚고 부자가 되었다는 기록입니다. 지금 시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뿐만 아니라요. 이 토판을 해석한 고고학자 교수는요. 그때 당시에 실제로 빚더미에 있었대요. 그래서 토판이 알려준 방법대로 실천을 해서요. 빚을 다 갚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요. 바빌론의 대금업자, 바빌론의 낙타상인, 또 바빌론에서 가장 운수 좋은 사나이 등 이렇게 짧은 소설 형식으로 이야기가 꾸며져 있는데요. 돈의 흐름을 지배하는 간단한 법칙을 편안하게 재미있게 읽으면서요. 바빌론 사람들이 적용했었던 돈을 버는 지혜와 돈을 지키는 지혜와 돈으로 돈을 버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을 즐겨라. 그러면 돈은 소리 없이 당신을 찾아온다. 행운의 여신은 행동하는 사람을 사랑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를 한번 또 재미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